너무 좋았고 첫 번째로 발표되어가지고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혹시라는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그래도 저를 믿고 있어서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. 항상 가고 싶었고 그리고 가서 꼭 NC 다이노스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로 됐으면 좋겠습니다. 상상해봤는데 너무 좋고 양희지 선배님 진짜 너무 좋으신 보수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제 롤모델은 류현진 선수고요. 네, 닮고 싶습니다.